감기찍겨 간다 윤호가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김태형 씨 핸드폰을 가지신 분께서는 감독님 체어 감독님 체어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왓다 김태형 씨 핸드폰 빙다 감사합니다 강북 둘의 자랑이 되어있는 모든 보육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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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런식으로 다 안해? 어린이들 생기지 않아? 모란지 몰라요 자깐다 가라 가라 가라